김재현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. 김진희입니다. 저는 오늘도 이곳 경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. 어제부로 야권 단일화 후보로 오세훈 후보가 확정이 되면서 여당의 박용선, 야당의 오세훈, 이 두 후보의 본격적인 본선 경쟁이 시작이 됐습니다. 이번 서울시장 진영이 확정되면서 정계에서는 정계개편 얘기가 필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특히나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대권으로 가는 여야의 교두보라는 성격이 강한 만큼 단일후보로 확정된 오 후보 같은 경우는 윤석열, 금태섭, 홍정욱 등과 함께하겠다라는 얘기까지, 구상까지 밝히고 있습니다.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. 김재현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. 잠깐만요.